자, 맞서보죠. 자, 맞서만. 히힛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죠 직접 밝게 열어줬신다 직접 밝게 열어줬신다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과 많은게 손끝이라도 데려는 자가 있다미 ,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어휴... 옥 발간에 오지 않게 구역할 수 있는 그 저의 알감도 없었고 그 저의 알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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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갓 이럴 때에 또 목격한 것들 어쩔 수 없었을까 어? 이 땅과 만인에게, 손끝이라도 되려는 자가 있다면...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야 자, 맞서보죠. 우리들에게 입값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자, 맞서는 자, 맞서는 ㄷㄷ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이만하면 순왕이죠. 바람도 딱 좋네 이케 제마 힛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죠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과 마인에게 손끝이라도 데려는 자가 있다며 헥 이만하면 순왕이죠 바람도 딱 좋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ㄷㄷ 부위 파괴! 돗대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한 방이었어요 피해온 나라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작살내놓은 부위 덕분에 한층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 관리자님 피해온 나라 겁나를 내게 받쳐주지 피해온 나라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피해온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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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onwealth 피해온 나라 피해온 나라 died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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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